쉭 Driving meses 한 번 사자 개수 앞 Pierre 멤버들이 beetle 확보를 하지 못해서 clue 진진이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쉽네요 3번째 구 로컷 속도 될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희생의 첫 번째 구전 암 원! 아크! 암 원! 둘!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대승 대승 17 대승 17 팅틴 대승 17 팅틴 게임 대승 17 팅틴 게임 눈웃음 대승 17 팅틴 게임 눈웃음 어렵다 잘했어요. 그럼 처음 치고 물어 두 번째 구전 가도 될까요? 암 원! 암 원! 암 원! 암 원! 암 원! 암 원!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대승 대승 17 대승 17 팅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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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 coment 대승 17 팀 팀 눈 입 태они 퇴승 때ери 부분 din yle 설마 пят relatives 라이awi 수믈 Taeyun resol Zach 3차 도전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태승 태승 17 태승 17 틴틴 태승 17 틴틴 게임 태승 17 틴틴 게임 눈웃음 태승 17 틴틴 게임 눈웃음 눈 태승 17 틴틴 게임 눈웃음 눈 1위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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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천천히 돼요 끝났습니다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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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진 씨도 하시면 돼요. 네. 비교해요, 우진 씨. 그럼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네. 우진은 다들 비트박스를 좋아하나요? 우진은... 우진 씨 한 번 해보시오. 우진 씨. 우진 씨 한 번 해보시오. 태생의 진짜 마지막 도전.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태승. 태승 17. 태승 17. 틴틴. 태승 17. 틴틴 게임. 눈 웃음. 태승 17. 틴틴 게임. 눈웃음. 대승 17. 틴틴 게임. 눈웃음. 눈. 대승 틴틴. 아. 돼.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이태승에게 묻는다. 세상 악랄한 월스키드. 질문을 듣고 3초 안에 대답합니다. 나는 초코 틴틴과 틴틴파이브보다 유명해지고 싶다. 월스키. 프레드스바이10의 PR 자기소개에서 보여준 좀비 선공사. 사실 좀비 보여준 건 후회한다. 월스키. 틴틴 멤버 중 내가 노래는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월스키. 오. 특수 생활 중 두 멤버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불면상이 있다. 월스키. 검증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면서 멋있네. 또 깔끔하게 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격을 지워요. 네 마음. 알면서. 야무지. 벽. 과해. 모르니까. 아니요. 본인 아니요.